다 왔다며. 언제 끝이야. 와 나 오늘 너무 힘들어. 드디어 도착했다. 가자 비용아. 가볼까? 출발. 우리 6키로 코스야. 할 수 있을까? 해낼 수 있을까? 비용아. 부지런히 따라가자. 우리 꼴등이야 지금. 부지런히 못 따라가겠다. 천천히 가자. 5시 10분까지만 곤돌라 타는데 가면 되잖아. 계단 있을 줄이야. 우리 다이어트야 지금. 다이어트 운동. 가. 너 벌써 힘든 거 아니야? 완전 숲이다. 아 이리 와. 어 뭐해. 이리 와. 컵이 없는데. 이거 쳐야지 비용아. 봐봐. 이렇게 치는 거야? 이거야? 이거야? 이 날씨 없어요. 뭐 없어요? 있어요. 있는데 니 찍은 애가. 으아 파리. 비용아. 물도 먹어서 이리 와. 옳지 옳지 옳지. 옳지. 하이 시원해. 하이 시원해. 우리 얼마큼 온 걸까? 띠용아. 우리 갈 길이 멀었는데. 띠용아 빨리 가자. 띠용아. 우리 곤돌라 놓치면은 여기 길을 또 걸어서 내려와야 된다니까? 띠용아. 띠용아. 나 그냥 간다. 안녕. 띠용. 언니 그냥 갈게. 먼저 갈게. 1.5키로? 설마 지금 1.5키로 왔다는 소리인가? 그래? 4.5키로를 더 걸어야 돼? 뭐 괜찮네? 시원하다 야. 아우 시원해. 바람은 시원해. 오예. 아우 시원해. 들어온 바람인가? 잘 오고 있지? 이거 진짜 집중해서 가야 돼? 응? 엄마야. 조심조심. 오고 있지? 조심. 2키로. 2키로 온 건가? 또 시원해. 진짜 나오기는 해? 나올 게 있니? 수십 번이라는데? 야야야. 그럴 시원 없어. 가자. 렛츠고. 힘내자. 힘. 띠용 괜찮아? 덥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? 아우 힘들어. 아우. 이럴수가. 이게 트레킹이란 말인가. 알았어. 알았어. 갈게. 여러 대선 조금 뛰어주자고? 아이쿠. 조심해. 돌. 어. 가. 뭐 할만한가 봐. 아직. 혓바닥이 안 나왔다. 너. 나만 힘든 건가? 약수터 한번 더 나와라. 약수터. 어. 근데 왜 이렇게 파리가 많을까? 산에 파리가 많나 원래?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. 띠용아. 언니보다 앞서가면 안 될까? 응? 언니보다 먼저 가. 먼저 가세요. 띠용아. 먼저 가세요. 이리 먼저 가세요. 응. 먼저 가세요. 그래야 내가 보지 너를. 네. 가세요. 우와. 가슴이 뭔가 펑 이상했어. 우와. 가자. 얼른 가지. 이쪽들도 아닌데. 하하하. 이거 늦었어 진짜. 이쪽입니다. 이쪽입니다. 띠용아 이쪽입니다. 3키로. 3키로 3키로. 점프 점프 점프. 옳지. 이렇게. 이거 봐. 띠용아. 우리 이제 절반 왔다고. 저기. 곤돌아 타는데 저기야. 저만큼 또 올라가야 되나 봐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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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. 눅눅하고 싶어. 너무 시원해 시원하지? 아유 시원해라 가자 야 얼른 가자 또 이제 힘내서 또 가자 응 또 산길이야 또 산길이야 축계를 걸을 때 교감신경 활동이 낮아지고 부교감신경 말 몰라 발음 이상해 가자 간다 입이 안 돌아가 제발 제발 멈추어다오 오르마가 안 맞는거 같애 트레킹은 아닌거 같애 대단하다 진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이야 엄청 무거워 가방까지 메고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눕고 싶은데 먼지가 많네 패스 가자 천천히 가자 상착한다 생각하자 이제 그럼 되지? 안되 오마이갓 또 계단 어우 그렇지 이런길 길 참 잘 찾는다 보면 이쁘다 새소리 이쁘다 새소리 퍼놓고 한숨 자고 싶은데 하늘 봐봐 오예 정말 다왔대 좀만 더 힘내요 삐용이 힘내요 삐용이 화이팅 다왔다며 언제 끝이야 와 다왔다고 써붙여놓지 말든가 여기 뭐야 또 장난질이다 또 계단이야 하 하 한계야 이제 점점 한계점이 다가오고있어 넌 어때 뿅아 점프할 힘이 있네 제발 제발 끝나라 제발 여기서 끝내줘 잠깐만 뭐가 보인다 좀 큰 건물이 보여 미용아 다온것일까 어 저기 뭐 보여 전망대 같은게 보여 봐봐 다왔나봐 끝 미용아 수고했다 아 음 음 으응 으응 이 띠용이 가고 싶은데 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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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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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멋있겠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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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나 엄청 눌렀어 연기 때문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도 피곤하지 이제 하하 흠 흠 트레킹 트레킹 음 이 감긴다 어우 두를라 음 맛있는데 나 이거 너무너무 먹고싶어서 사왔는데 닭볶음 타면 미안해 그래도 맛있어 내일 집에 가서 더 맛있게 먹어줄게 굿나잇 푹 잤다 엄청 상쾌해 나 엄청 꼬질꼬질하지 빗도 없어서 머리도 못 빗고 나 어저께 세수도 안 하고 자고 얼른 가서 씻어야겠다 집에 가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여기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다 텐트 안 치니까 종종 이렇게 해야겠어 여름에 더우니까 디포텐트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뭐 아니 근데 그렇게 안돼 왜냐면 햇빛 때문에 타푸는 꼭 쳐야 되거든 어젠 늦게 와가지고 햇빛 쳐서 타푸는 안쳤지 다행히 아 가만있어봐 치우게 이제 종료하자 어 어 눈 가봐야겠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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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가 있어 언니 선물 해놨잖아 잠깐 있어 엄청 덥지 이 더위에 지금 라면을 먹어야 되거든 언니는 귀찮아서 라면 싸왔어 그냥 후딱 먹고 갈라고 내가 휴게소 가서 사 먹을 걸 그랬나? 계란은 살짝만 풀어 노른자 뭉쳐있는 건 팍팍하니까 어디 갔니? 이 정도만 풀어 먹자 아니야 거기 있어 맛있네? 으흠 어디 있거든? 잘 끓였다 으악 딱 좋아 내려가보자 어? 너 위험해 뼈가 일로 봐 너 내려가 언니 안아줄게 으응 그치? 가파르지? 자 마음껏 뛰노세요 뼈이 가자 에헤헤 신나신나? 어 저기 건너야 된다 건너봐 여기 건넌다 언니 따라와 어? 넌 그걸로 갈거야? 난 이쪽으로 우와 우와 울챙이 울챙이 되게 많아 귀여워라 신났네 우와 너 막들어가 지리 어떻게 갈거야 이제 가자 집에 갈래? 집에 갈까? 다리 봐 다리 어떡하냐고 이리로 와봐 이제 어디로 가봐 아! 닦아야지! 닦아야지! 발 닦아야지! 발 닦아야지! 어?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? 어떻게 하려고 하냐? 아이씨, 그냥 말해 맨날 빨리 가십시오 이리 와, 이리 와 이리 와, 이리 와 빨리 그 움직여 나 진짜 갈거야 움직여! 너 내려와, 이재아 빨리 털 말려 너 내려와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 왜 저래 야 너 내 등에다 발 닦으려고 올라간 거야? 내려와라 내려와라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 저항이, 얘 끝? 아니야, 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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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